이 곡을 저희가 둘이 쌍태자로 해서. 쌍태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늘은 사랑의 뒷수로 노래가지고. 서른동 박현빈 이승기 군이. 다음은 앨범. 도전. 타임. 지금 이승기 군이. 한참이. 학창시절에. 흠데주었던. 잊지 못할 사람이 들수. 나팔 바지에 빵집을 무디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자 다 같이 1, 2, 3 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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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새 철은 그녀를 알았고 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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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녀석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손재란 동현이 샹나이 동현이 샹나이 춘젤란 동현이 샹나이 춘젤란 동현이 샹나이 타잇 아 흑기사를 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선배님께서 직접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뭐 후배들이 해주면 고맙지네. 와서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은혁씨 와 있었어. 왜 이러면 아저씨가. 2부에 올 걸 그랬네. 자 그러면 은혁씨가 기사로. 친구 대결 승내라. 선생님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좀. 이번 선설이요.